XSFM XSFM입니다. P-O-D-E-R-A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새싹당 콩차는 포기하지 않는 바른 선택을 응원합니다. 새싹당 콩차 첫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씨, 이게 요새 트렌드에요? 너무 흔한 이름들만 실명을 맡기고 있어요? 네. 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80년대 초반생 김유진은 거의 익명과도 같은 이름이기에 실명으로 보냅니다. 저는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힐을 오래 신었습니다. 저는 딱 이 문장 읽고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분명한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그 힐의 역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작은 키를 커버하기 위해서 생긴 건가요? 키가 작은 남성들을 위해 생긴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남성들도... 남성도 그냥 관성 아니고 귀죠. 그렇죠. 흔히 말하는 루이 14세 사진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쫀쫀한 타이즈 같은 거 신고 있잖아요. 존영에 보면. 쫀쫀한 타이즈. 그거는 동호반복 아닙니까? 쫀쫀한 쫀쫀한 거 신고 있어요. 쫀쫀한 쫀쫀는. 그 북한말 같네요. 타이즈를 쫀쫀한. 아무튼. 근데 그거는 이제 중세시대의 얘기고 현대로 넘어와서는 그냥 취향의 문제다. 많은 분들이 이제 힐은 내 단호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취향상 쓰시는 분도 있어요. 다만 김유진 씨는 좀 절박하게 신으셨던 것 같아요. 결과를 보시죠. 오늘 사연은 저의 동반자인 줄 알았던 하이힐이 저를 영구히 좋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아 영구히? 보시죠. 대학 1학년 작은 키로 좀처럼 우동 내 공기를 마셔본 적이 없던 저는 힐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영접했습니다. 힐을 신어보신 분들은 대체로 공감하시겠지만 힐이란 게 처음엔 5cm, 그 다음엔 7cm로 시작해서 점점 더 욕심을 내면 10cm도 넘기게 됩니다. 저는 최고 12cm까지 신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하드코어를 구전하신 건 아니 그래봤자 제일 하드코어한 게 14cm 뭐 이 정도 아니었나요? 저는 15cm, 20cm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군요. 근데 아무 때나 신을 수 있는 템들이 아닌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렇죠. 일단 힐에 적응하면 10cm 굽에 올라타서도 전멸하는 신호등을 향해 갑분이 내달리는 경지에 이릅니다. 오히려 운동화가 어색하게 느껴지지요. 보통 대부분 그렇죠. 운동화가 어색하게 느끼고 실제로 발의 모양이 기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걸 가지고 오래 서 있는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 발가락이 하나 더 생겨요. 새끼 발가락이나 엄지발가락 끝에.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구두를 혹사시키기 마련입니다. 무릎이 아니고요. 그렇죠. 한 번은 압구정 한복판. 화로열고 CGV 건너편이었던 것 같은데. 괄호닫고. 에서 9cm짜리 굽 하나를 유기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뭔가에 걸려 삐끗하며 몸의 중심을 다시 잡았는데 방금까지 잘 붙어있던 오른쪽 구두의 굽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표현이 자주 있죠. 한 2m쯤 떨어진 곳에 아마도 저의 굽으로 추정되는 구두굽이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2m요? 급하게 걸음을 내딛다 보니 얇은 굽이 부하를 견디지 못해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다가 노루발에 못이 걸리듯 보도 얇은 틈에 걸려 구두 몸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닌가 의심되었습니다. 종종 이런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잦죠. 그런데 놓고 가셨나 봐요 그냥. 유기했다는 걸로 봤어요. 네 그러니까요. 보통은 어떻게든 주워서 바로 구두관 하긴 그걸 한쪽도 띄워버려야지 이러고 하실 수 있는 용자들도 흔치 나는 것 같아요. 재물인데 그것도. 그리고 드라마에서나 갑자기 한쪽도 띄워서 달리지 사람의 손으로도 또 이렇게 그렛대 원리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뺄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요. 네 악력이 굉장한 거죠. 그게 되면 아! 수도치기로 그냥. 그런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하지만 약속된 미팅 시간이 급박했던지라 저는 그대로 미팅 장소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오른쪽 발 아래 눈에 보이지 않는 굽이 있는 것처럼 까치바를 하고 걸어가는 뒷모습은 아마도 굉장히 우스꽝스럽지 않았을까요? 보통은 누가 쳐다보진 않는데. 네. 그리고 이런 경험하신 분들 꽤 많고요. 어묵한 사회 초년 시절이라 창피함도 무릅쓰고 그렇게 한 시간을 돌아다녀어! 물론 중간에 30분 정도는 앉아서 미팅을 가졌고요. 사흘이 멀다 하고 벌어지는 하이힐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코 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15년을 지내다 보니 고부랑 할머니가 돼서도 아찔한 굽에서 내려올 일이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저는 거래처 미팅을 위해 구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뚜벅이 생활 중인지라 지하철역에서 내려 디지털 단지 내 빌딩으로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데 아침부터 뻐근히 아팠던 오른쪽 다리가 점점 더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역사를 벗어난 뒤부터는 오른쪽 골반에 통증이 심해져서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거래처에 도착해 겨우겨우 미팅을 끝냈을 즈음에는 울고 싶은 심경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아픈 건 장협 말고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아팠... 네, 네, 네. 30초 걷고 3분 쉬고를 반복하며 거의 기다시피 해서 거래처 건너편 빌딩에 있는 한의원에 갔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한쪽으로 잘못 누워 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피로 골절이라든가 오랫동안 누적되면 생기는 신체 이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처음 병원 가서 하는 헛소리죠. 하룻밤 잘못 잤더니 목이 돌아갔다. 뭐 이런... 네... 제 말에 한의사 선생님은 취미를 놔주셨고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한 시간가량 처치를 하고 나았지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치료라고 쓰지 않으시고 처치라고 해주셨네요. 어찌저찌 사무실로 돌아왔으나 흡증이 계속되었고 근육이 뭉쳤을 때는 근육이완제 한 방면 끝난다는 사장님의 말씀에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몸이 이상할 때는요. 병원을 많이 가본 회사 동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요새 몸이 안 좋을 때 다 이면상 피디한테 물어봤거든요. 거짓말 보태로 말하면 위면상 피디는 인생의 절반된 병원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위면상 피디는 인절이 프론이라고 하죠. 말대로 했더니 어떻게 효과가 있던가요? 정확했어요. 거의 뭐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장님의 말씀에 근처 정형외과로 향했습니다. 괄호 열고 이 정형외과는 제가 덤벨로 제 왼쪽 새끼 발가락을 부러뜨려 갔던 곳이기도 무슨 무슨 짓이에요 이게. 고통의 왕이시구만. 이 사연은 나중에 기회된다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놨고. 엑스레이를 찍어본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캬우뚱하시며 엑스레이 상으로는 오른쪽 고관절이 거의 남아있지 않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고관절은 물혹과 비슷한 양성종양으로 인해 다 사라지고 불과 폭 1cm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보통 이제 퇴행성 관절염 정도에서 생기는 상태 아닌가요? 1cm만 남아있다라는 것은? 네. 즉시 근처 더 큰 정형외과로 갔으나 같은 진단을 받았고 아니 엑스레이 봐놓고 왜 다시 다른 병원에 가서 물어보죠? 자 이번엔 더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러다간 어느 날 톡 부러져도 이상하지 않겠는데? 아프면 바로 와요. 부러진 것일 수도 있으니까. 뭐 끔찍한 얘기인데요? 무릎이 부러진다. 그러게요. 이번 정형외과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저를 면봉시키기도 했습니다. 애기 있죠? 아직 없다는 대답에 저런 이 상태로는 애가 지면 부러져요. 여기서 여기 이 문장에서 무서운 점은 임신을 하시게 되면 무엇이 부러지는지도 설명을 안 해주셔야 돼요. 당신의 기계가 뭐 이런 느낌인가? 너무 힘들어서 아 의기가 뭐든 부러질 것이다. 그만큼 힘든 것이다. 임신과 출산은 아 그냥 그럼 일반 논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뭐 이런 맹각이 있잖아요. 그 병원을 몇 달간 다녔으나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 저는 해답을 찾아줄 현인을 찾아 더욱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규모의 규모의 미향 이럴 때일수록 큰 규모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크게 지어놓아야 되겠다.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답을 못 들었으니까 요즘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그 병원으로 말입니다. 네네. 아 거기 가셨군요. 대학병원의 현인은 뭐 현인이야 의사지 현인은 역시나 깔끔한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부러지기 전에 고관절을 보완할 만한 쇠 막대기를 제 몸속에 박아넣자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심플한 방법이었습니다. 공항 검색대에서 귀찮아질지언정 어느 날 갑자기 고관절이 부러져서 앉은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사태는 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괄호 열고 실제로 금속탐지기에 아무 반응도 없더군요. 그런가요? 금속이긴 한가요? 안 넣은가요? 플라시보 야매 재질이 바뀌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요즘같은 경우는 바로 수술 날짜가 잡혔고 현재 제 고관절에는 횡종 양방향에 막대가 박혀있습니다. 허벅지에는 10cm 외량의 커다란 흉터가 남았고요. 언뜻 보면 허벅지 바깥쪽에 커다란 지렁이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지렁이를 좋아했던지라 냉삭없긴 정신숭리죠. 하긴 어쩐지 지렁이가 좋더라니 아이 귀여워 굳이 노력해서 없애진 않고 있어요. 이런 분들 타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럼요. 그것도 권장할 만하죠. 지렁이는 좀 그러니까 뱀 같은 걸로 그리고 특히나 허벅지 안쪽은 신선하다. 잘 하지 않는 부위인 걸로 알아요. 이렇게 여러 병원을 다니며 병의 원인에 대해 물었는데 원인을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힌트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크게 넘어진 적 있어요? 금간적이 있는데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 이런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저는 맨정신에도 제 발에 제가 걸려 자주 넘어지곤 했습니다. 오른발에 걸려 왼발이 넘어지는 등에 주로 이제 슬랩스틱 코미디에서 신앙매씨라든지 이런 슬랩스틱 코미디가 좀 높은 굽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자주 일으키는 그리고 이 높은 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도 관찰에 의한 결과라 정확할 일은 없습니다만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인체 친화적이진 못해요. 화장실에서도 미끄러지고 골목길에서도 술 마시고 넘어지는 일은 다반사라 오히려 안 넘어지고 잘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신기합니다. 저도 모르는 골절이 있었더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의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관절이 몸무게의 10배 된 부하를 받는데 하이힐을 신고 오래 걸으면서 보행 습관이 나빠졌고 전체적으로 균형이 깨졌어요. 오른쪽 고관절이 오랫동안 너무 큰 부하를 받은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은 제게 최대한 다리를 적게 움직이며 살을 빼도록 하라. 는 어려운데요? 진실로 어렵고도 뭔가 묘한 미션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운동하지 말고 살 빼라는 건 그냥 먹지 말라는 뜻 아닌가요? 외국이죠. 운동하지 말라는 말은 없었고요. 다리를 적게 움직여라. 이게 이제 지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은 거다. 그렇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프랭크라든지 이런 거 계속하면 사실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저는 뭘 생각했냐면 다리를 적게 움직이면서 살을 빼라는 말을 보자마자 뭘 생각했냐면 아 어깨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겠구나. 지금부터 친업을 하세요. 아니면 사실요 친업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마음먹고 시간 내서 하죠. 1년 내로 30개 만개 넘깁니다. 친업이라는 건 턱걸이 턱걸이 하세요.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하셔야지. 세 번째 대학병원 선생님은 역시 해답을 주시는 현자답게 단어만 신으세요. 굽 있는 건 신으면 안 돼요. 이렇게 뭔가 첫 번째 선생님은 이러셨어요. 이런 건가 뭔가 정확한 예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소부와 같은 첫 번째 마술사는 말했어요. 마법사는 말했어요. 더 큰 병원을 찾아갔어요. 2차 병원 선생님은 현명한 분이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뼈에 괴상한 물혹이 생기기까지 과음하는 습관과 잘못된 자세 인지하지 못했던 골절 등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작용 했겠지만 이상하게 과음을 살짝 끼워놓으시네요. 이제까지 안 나왔는데 뭔가 사건이 여러 번 있었던 거야. 제가 볼 때 많이 부상이나 이런 것이 무릎이 아플 때까지 술을 들이부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경험하기 힘든 경지 무릎 아플 때까지 마신다. 그러려면 되게 술을 먹는 동안 체중이 급격히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cc 정도. 만cc 같은 데는 서서 먹는 데서 계속 부하가 가도록. 그런 거 대회하는 가게에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도장 깨고. 묘하게 지금 과음하는 습관과 잘못된 자세 이렇게 습겨넣는데 제가 볼 때는 과음 때문에 여러 번 다치셨다. 비겁합니다. 김지지씨. 본인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주로 쓰러질 때가 얼큰하게 취하려 쓸 때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힐을 오래 신은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합니다. 몸통과 다리 두께를 감안하면 얄띠 얇은 두 가닥 제가 주로 신었던 스틸레토 힐의 굽은 거의 가닥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얇았습니다. 의굽에 의지하여 그리 오래 걸어다녔으니 제 몸 한구석이 크게 고통받은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게다가 저는 쇼핑을 싫어해서 괄호 열고 특히 신어보거나 입어보는 정류는 너무 귀찮아서 걸어닫고 신발이 몇 켤레 없었거든요. 아까부터 핑계가 다 자기적이에요. 몇 가지를 빼놨어요. 상체 운동도 할 수 있는 거 많고요. 그리고 김상조나 저는 신어보고 신발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해. 참네. 더 이상 신기 어렵도록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구두를 신고 버리곤 했는데 혹사당하는 것은 구두뿐이 아니라 제 다리이기도 했다는 걸 그땐 미처 몰랐군요. 그 결과 저는 체육관에 가도 스쿼트를 하지 못합니다. 안 해야죠. 스쿼트는 상당히 주의해서 해야 되는 운동이기도 하죠. 대태부의 근력을 기르는 운동은 가급적 물속이나 어디 다른 데서 하셔야겠다. 고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할 수 없고 그 핑계로 체육관을 가지 않게 되세요. 뒤집어 생각해야겠어요. 과음 때문에 무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무릎으로 수술을 먹었나? 아니 스쿼트를 할 수 없어서 체육관을 가지 않게 됐다. 다른 기구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네요. 수술한 지 1년쯤 돼가는데 요즘 들어 부쩍 다시 고관절 부위가 아파져서 사연을 써봅니다. 몇 달 전 수술을 집도해 주신 대학병원 선생님께 선생님 수술한 후에도 다리가 아파요 라고 했더니 그럼 수술을 했는데 아프죠 라는 대답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가보다 생각하며 내년 초 정기검진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모두 자신의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감사합니다. 김유진씨 고맙습니다. 술을 줄이세요. 술을 줄이시고요. 물론 김상조 엔지니어와 저는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바로 스니커의 세계로 들어갈 때죠. 힐에 대해서 아저씨가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21세기는 낙후된 시대라 남자에게 힐을 허락하지 않는데 딱 한번 신어보죠 우리는 언제 신어보죠 결혼할 때 난중중근은 필요 없었을 거예요 보통 양자간의 키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꼭 필요했어요 근데 그 개념은 좀 알고 싶네요 힐이라는 것은 키높이 구두와는 다르게 더 얇은 뒤꿈치를 가진 것을 말하지는 않나 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다 키높이 통급도 힐이라 그러잖아요 아 그럼 그렇군요 네 저 잘 모릅니다 네 제가 그래서 딱 한번 10cm 신어봤는데 아 어지러워요 좀 그러니까 뭐냐 몸의 중심을 잡는 축이 바뀌어요 그렇겠죠 높은 신은 발을 신으면 그러니까 발 가락 쪽도 높지 않은 이상 근데 보통은 발등만 높잖아요 네 그렇죠 몸의 중심이 바뀌니까 살짝 어지럽습니다 네 그때 한 번밖에 경험 못 해봤으니까 이런 말씀도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키가 작은 거랑 힐을 선택하는 게 많이 무관했으면 좋겠어요 네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